오늘은 1월 25일 10시 조금 넘었습니다 호스텔이 10시까지 체크아웃이라서 지금 나왔고 지금은 어제 못 본 곳에 갔다가 어제 갔던 곳 어제 거의 저희 같기 때문에 낮에 한번 둘러보고 주변에서 식사하고 보온으로 옮겨갑니다 우리는 1월달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교통권이 있어서 독일만 들어오면 교통비는 더 필요해요 숙박료나 모든 국가가 그쪽 유럽 지역에서는 그나마 독일인 거나 저렴해서 한 10여 년 전에 독일에 와온 적이 있는데 한 두번 정도 그때 비하면 국가가 상당히 오른 것 같습니다 해외버로 실제로 국가의 patreon.com 영양제스ley 관계 빌드 1.5번 1.5번 1.4번 2.5번 2.4번 2.5번 4번 3.5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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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